네 우리 빨간색 선에 서주시면 되겠구요 자 바로 포토타임 진행해보도록 자 그리고 권행포즈 한번 갈까요 왼쪽 네 왼쪽 먼저 갈게요 왼쪽 네 권행해주시고 그 다음 우리 여웅님 자체가 선물이니까 우리 포장 한번 해볼까요 리본 한번 해주세요 리본 네 머리 위에 리본 그렇죠 여웅님 자체가 선물이죠 네 자 이제 정면 가겠습니다 정면 다시 네 권행 네 밑에 정면 좀 아래쪽도 한번 봐주시구요 네 자 리본 가겠습니다 리본 네 권행 네 손 인사도 한번 해주시구요 네 리본 가겠습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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